자, 어, 서치에다서, find participant 하시고, 음, 이벤트네임에, 남칼색, 어, 그리고, 어, 뭐를 어, Attended는 없겠지만 일단 표시를 넣을 줄. Attended, 어, Expected, Maybe, 하고, Registered. 그리고 Paid, 뭐, Attendance, 필요하려나? 이렇게 세가지 표시를 설치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All 94 레코드가 클릭해요. 그리고 Action를 선택해서, Match Update. 그리고, 고어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서 Update Event Attendant. 제가 이걸로 만들어서, 저 이제 기억 안 나요. 이거예요? 이거라 그랬죠? 네. 이걸로, 이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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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네.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 이벤트라고, 어떻게 찾을 거? 네. 아니, 그 예전 절차는 다, 예전에 설명해 드렸고, 그것만 제가 업데이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알려드릴거죠. 그러면은 이게 제주도 뜨나 이제? 어 이제 뜨네요 제대로. 그러면 이제 어디다? 테이블은 여기다 쓰고요. 아텐덴트는 여기다 쓰고. 아텐덴트? yes or? 아니요. 몇 명. 그리고 참사한 사람은 이제 여기 아텐덴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요? 여기 아텐덴스리스트. 아 거기에서 아텐덴스리스트에서 지우고 빼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어? 진짜? 뭐가요? 아텐덴스리스트에 있는 거에서 아는 사람은 지우고 온 사람은 add하고? 원래 오기로 했는데 온 사람은 그냥 놔두고 원래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왔으면 add하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거 별로 안... 그 사람에 대한 연락처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제일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정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 아텐덴스리스트는 몇 명 하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letter 보낼 때 쓰니까 중요하고요. 네. 네. 일단 lash.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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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icing